네 안녕하세요 엔조이 커플의 임라라입니다 엔조이 커플의 손민수입니다 아프리카 케냐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기분 아 물샌다 솔직하게 거절을 했어야 됐어요 정말 막 충격이 너무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? 이게 맞나? 이 정도로 내가 고생하면서 온 보람이 있을까? 그거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? 어떤 일이 펼쳐질까에 대한 설렘? 이런 모든 감정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막 이렇게 소용돌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기억나? 도착해서 그 창문 밖으로 펼쳐진 그 장면이 지금도 소름 돋아 병원을 다 먹었다는 걸 그럽맞아 정말 이제 우리가 너를 택하는 가족들은 그 신용 온 예전부터